음악 네 반갑습니다. 도두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은 생소한 영국 자동차 회사 이네오스가 정통 오프로드 SUV 그레나디어를 국내 출시하겠다는 발표를 얼마 전 했었죠. 모습은 마치 지프의 랭글러, 포드의 브론코, 랜드로버 오리지널 디펜더가 떠오를 만큼 전형적인 오프로드 특성화 SUV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레나디어의 모습을 본 랜드로버사는 오리지널 디펜더와 너무 닮았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가 재판에서 이김으로써 이제는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 후면의 모습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산타페 풀체인지 예상도처럼 박시하면서도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도 이렇게 리어에 타이어를 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영국의 이네오스 오토 모티브는 영국의 석유회사인 이네오스 그룹의 계열사로 2017년부터 자동차 개발을 시작으로 횟수로 5년 정도 된 신생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레나디어 역시 이네오스의 브랜드 첫 모델로써 국내 무대 역시 소개를 예고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출시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이네오스 측에서는 한국에는 그레나디어와의 비슷한 느낌의 지프와 브론크 모델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며 캠핑 인구 역시 700만을 바라보며 급성장하는 데이터 분석을 모두 마쳤기에 한국을 선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선 차량의 첫 인상을 장화하는 전면의 모습은 박시한 라디에테 그릴과 그 양옆으로 동그란 헤드램프가 자리잡고 있어 역락 없는 포드 브론크와 지프 랭글러의 모습이 떠오르죠. 전면 범퍼 아래 레드 컬러의 견인고리도 보이고 휠 역시 오프로드 특성화 타이어를 장착. 이 차량은 오프로드를 잘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다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박시한 차체의 측면 모습은 자동차 업계에 확실한 복고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측면의 모습은 산타페 풀체인지의 모습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넣어 간결한 실내 인테리어를 완성해냈는데요. 실내는 디펜드와는 확실히 다르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천정 가운데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오버헤드 패널은 마치 비행기 안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네요. 스티어링 휠은 투스포크 형태로 다른 실내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간결함을 강조하고 있고 세룡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아래로는 동그란 시계와 더불어 각종 다이얼과 버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기어 변속기는 BMW의 모습과도 또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었네요. 사이드 브레이크 등 물리적 버튼 역시 이 차량은 복구풍의 디자인을 지향하는 차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네오스는 70여개의 나라와 200여 곳의 글로벌 판매 서비스망을 구축을 마쳤고 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무대는 2023년 상반기는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현재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세부적인 스펙이나 상세 정보가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사진상의 크기는 중대형 SUV급으로 보이나 실내 공간감을 보면 요새 나오는 중형 SUV보다도 못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트 역시 유럽차이다 보니 패브릭 적용된 것도 확인되어집니다. 그래도 오프로드 차량인데 패브릭 시트는 오염시 취약하기에 조금은 의아스러운 적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열 에어밴드도 거의 80, 90년대의 차량의 에어밴드를 보고 있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좋은 말로 레트로한 느낌이고 직설적으로는 너무 올드한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가격만 조금 착하게 나온다면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갖춘 매력적인 정통 오프로드 차량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국내 도로에서도 볼날을 기대해보며 이네오스 그레다 디오를 리뷰해드렸습니다. 상세 제형과 스펙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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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